아 네 여러분 저희는 이제 숲의 아이를 마지막으로 저희 미돌이 샤워가 준비한 무대는 여기까지고요 아 아쉽지만 너무너무 아쉽지만 저희가 이거 끝나고도 또 다른 무대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끝까지 자리 지켜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또 저희 미돌이 샤워가 앞으로 있을 4월 4일이랑 4월 21일에는 이것보다 세트리스트가 한 곡 정도 여러 곡 정도 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쉬우신 분들은 공연 찾아와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우리 막내 코이 어땠어요 오늘? 제가 좀 자잘한 실수를 많이 해서 부끄럽기도 한데 앞으로는 안 헷갈리고 잘 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에 인사할까요? 하고 싶은 말 있으신 분? 없어요? 미단이 마지막으로 아 세면버거요 아 세면버거 아 우선 준비한 곡이어서 너무 많이 떠와가지고 실수만 엄청 많이 했는데요 죄송하고요 우리 팀에게 그리고 미돌이 샤워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조용히 해주시고요 아 제 팬들이에요 생각하세요 아무튼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지금보다 훨씬 좋은 모습 보여 드릴 테니까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기들 여러분 저희 지금까지 미돌이 샤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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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겜바 당일 티켓 할 수 있으니까 저희 팀 꼭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오시고 살봐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 어때요? 생각보다 엄청 다들 너무 잘하죠? 네 감사합니다 저희 바로 다음 팀도 준비가 됐을까요? 네 네 그럼 다음 팀은 제 최애 경련 팀 세 팀 중에서 가장 오타쿠 냄새가 많이 짙은 팀이라고 할 수 있죠? 트러블로 나와주세요 네 오케이 네 오우 고마워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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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어있음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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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출마의 엠머샤. 안녕하세요. 출마의 엠머샤입니다. 네, 저희 무대를 하기 앞서 각자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소개해드리기 전에 저희가 의상이 오늘 사복으로 준비했어요. 저희 사복 모습도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리고 저희 멤버들이 지금 전원 감기에 몸살이고 해가지고 조금 조금 코믹맹의 소리가 나더라도 조금 이해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리무님부터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네, 감기 걸린 보컬 리무입니다. 네, 감기몸살 리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트래블루 리더 카미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기몸살 4일차 토마입니다. 안녕하세요. 트래블루 개주기를 맡고 있는 예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첫 곡은 저희 3화 방송에서 보여드렸던 노슬레스티얼이라는 곡인데요. 마이크를 일단 드리죠. 네, 저희 이번에 마지막 호텔 notre relação 노슬레스티얼 대비 Surgr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